청장 ethics 그걸 할 줄 아는 거야? 너무 이상해요. 아 그래요? 이상해요? 네. 너무 이상하고 일본이 느낌은 똑같은데! 옛날이라.. 기분이 너무 잘 달려가니까 지금 살짝 떨리고 있습니다 뭐 하면 되나요? 잊을 수 없죠 은퇴하고 나서 다시 이 유니폼을 입고 폼 개막 전에 나서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정말 뜻깊고 사실 감사해요 삼성 부단에 감사하고 일단 수술하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투구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엘도라도 듣고 싶은데 깜빡이 너무 잘 흔들었죠? 기분이 어떠신가요? 옷 진짜 가맹소준노노 가맹소준노노 왜 고백할 줄 몰라주세요 손질 맞아요 안 낳게 되는 거 같아. 야, 이 테드사는 이제 나 밥 나오려고 하는데. 구석 얼마나 나올지, 혹시? 구석이요? 네. 110? 아니, 연습을 진짜 하나도 안 했어. 아니, 연습을 하다가 다칠까봐. 그럼 오늘 아프게 낫지? 아, 지금? 다시 올게. 다! 다시 올게. 마지막이 아니야. 근데 나만 주나? 네. 다음은 19. 19. 19. 19. 19. 19. 19. 19. 19. 21. 19. 20. 20. 19. 22. 20. 21. 22. 21. 22. 30. , 22. 22. 22. 22. 22. 22. 감사합니다. 밖이 빨리 못 찾았나? 나쁘지 않았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몸이 너무 좋던데? 일단 다행히도 무사히 잘 끝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떨려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준비된만큼 잘 나온 것 같아요. 또 저하고 가족들한테 추억을 남긴 것 같아서 올 시즌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꿈이 너무 좋아서 팬분들이 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 연습하다가 다칠까봐 오늘 하나 던지려고 안 던지고 왔는데 다행히 잘 던진 것 같아요. 항상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야구장을 많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당연히 많이 찾아와 주실 거라 생각하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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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